나는 물을 받으러 갈 것 같아요 아까 얼음을 걸으러 갈 것 같아요 뺄 사람이 없어. 뺄 사람이 없었어. 있으면 뺄겠는데 뺄 사람이 없어. 겁나 부드러워. 재필형이 자꾸 말쓰기하고 뺄는거야. 이게 4강전기. 8강. 8강이 이런거. 3강입니다. 8강. 8강. 9강이 배우와 함께. 10강이 측면.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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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경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게임하고 촬영하기가 정신이 없는데 게임에 집중하고 싶어 지금은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형님 일반부 대회입니다 오늘은 제7회 안양시장계 접수대 일반부 8강전 4강전 아 8강전 8강전이지 아 8강전 아 8강전 아 9강전 아 10강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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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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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